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특별히 이때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요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금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주의 음성에 귀를 비울이고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이때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금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준비되어진 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의 마음의 갈망을 향해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의 소리 앞에 예라고 응답하는 몸을 찾으십시오 온 땅 가운데 예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갈망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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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